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프 캘린더의 비즈블 위크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달력 아이콘을 클릭할 때 달력에 몇 개의 주를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주의 개수를 비즈블 위크넘 속성 값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프 캘린더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달력이 나타나고 기본값으로 총 6개의 주가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비즈블 위크넘 속성을 검색하고 해당 속성 값을 3으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3개의 주가 달력에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비즈블 위크넘 속성 값을 7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7개의 주가 달력에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1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10개의 주가 달력에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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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RAYder 1967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